1. 추리급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먼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에게 이렇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 불어나 번성,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이집트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집트로 내려올 때는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약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급할 때 인구를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루이 지파 빼놓고 약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70명이 내려와서 약 200만 명이 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사실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수가 늘어나게 되었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란 한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는 거죠.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왔고 70명 정도가 내려왔지만 한 400년 세월이 흘렀을 때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붙들지 않고 조건을 붙들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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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